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오랜만이네요 이게 달방 얼마이지? 다섯 달만이라고요? 와, 다섯 달만이래 다섯 달? 다섯 달만이래, 다섯 달 와 여러분, 이 주위를 둘러보시면 인이 오락실 만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왜 준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는 단합적 특징 아, 이런 거 한 명, 한 명 맞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 brebd und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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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였군요 예, 형, 너무 innovative 날씨 2개월 만엔 한 거예요 5개월 만에 요즘 2개월 랜덤 프라 прибiffs creeبة 왜 안좋아요? 제가 요리 들어왔는데 예전만큼 강wheerd 빠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ở crianza 간les 때문에 화이팅이 있어 오케이, 네가 keine 버티soft 촬영 전부터 chop Burninges 안 나입니다 모이라는데 안 모여요. 계속 게임이... 오늘 과 텐션이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하나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하나요? 아니, 방금... 아까 그 멘트... 아까 했잖아요. 아까 그 멘트 남친이가 했어요. 빨리 넘어가자, 한 번씩 넘어가자고. 우리 단합벽을 딱 보여주자고요, 오늘. 저희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형님, 아빠 게임이랑 이런 거 있다는 거 설명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단합벽을 보기 위해 저희가 총 16개의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16개요? 충분하지, 16개는. 16개를 어떻게 해? 그 중... 첫 게임 미션을 통과하면 바로 엔딩 후...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요? 한 번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지? 하나, 하나, 하나. 그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어. 없어, 야. 그날 10분짜리 하나 나는 거야. 저 지금 참고로 저희 끝나고 저희 도움이 계시면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없어. 김칫국부터 마신다. 5번 미션을 통과할 때까지 미션은 계속... 아,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은 걸 주겠네. 내가 봤을 때 16개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앞에 10개는 다 어려워. 어. 보니까 앞에 큐카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해진 대로 하느냐, 아니면 랜덤 뽑아서 하느냐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뽑아서 하니 재미있게 할까요, 우리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뽑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위로 앞던 벌칙을 하셔야 되서... 아, 맞다. 나는... 뭐지? 나랑, 나랑 박재민. 뭐? 뭔 벌칙? 디빈 씨가 지난 파자마 촬영 당시 벌칙에 걸리셔서... 왜 걸리냐? 이번 촬영에 1바지와 고무실을 신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잘할 거 와, 빨리. 잘할 거 와. 아, 그런 걸 했었어요? 하다간 편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오. 아, 이쁘네. 아, 저거 되게 편해. 어, 야, 저거 호석이 형이 입국할 때 입던 옷이랑 비슷한데? 아, 야, 그거 아니지. 검정 검은 씨. 야, 나도 입고 싶다, 부럽다. 어, 진이 형 입고 싶다인데요? 아냐, 아냐. 어, 바로 입혀 드려야죠. 수량 없어, 수량 없어. 아, 아쉽네. 아, 우리 쟤네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 그러게. 단합, 단합이지, 맞다, 맞다. 이렇게 더... 온다, 지민이 온다. 너의 모습이 좋아 실수도... 오, 지민이. 안녕, 정말로. 아, 다 울린다. 야, 너무 이쁘다. Come, the co-motion. 알았다. 너의 신발이 아까랑 좀 커 보인다. 아까처럼. 어, 남준이 뭔가... 뭔가 세트 같은데? 잠깐만. 남준이 평소에 이뿌 것 같아. 자, 잠깐만. 내가 제대로 안 걸어와서 그래. 나도 모르겠어.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형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닌가? 오케이, 야, 자, 해보자. 탈레라! 탈레라! 지민이 엉덩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자, 갈 것입니다 자, 시민이 한번 해볼까요? 편안해 네 자, 누가 뽑을래? 제가 정모 확실해? 정모 확실해? 정모 확실해? 아니요 이런 거는 자신감 있게 뽑아야 돼 지민이 힐의 똥소 아니야? 그러니까 지민아 너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오, 야스 오, 야스 그래, 한번 믿어보자 오케이 자, 이리로 와서 공개해 주시죠 아, 이런 거 애매한데 자, 뭔지 확실해? 오픈 내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읽어줘 야, 스피드 퀴즈 아니야? 스피드 퀴즈? 지민이가 뭘 하는지 알아맞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저희가 세 가지 레시얼을 줄일 겁니다 레시얼을 듣고 3점에 7명 모두 다른 포즈가 나와야 합니다 아, 진짜 아, 이게 더 어려워 아, 진짜 이거 조금 자, 다 다른 걸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하트 이러면 하트가 7개가 4개가 아니라 하트가 다 달라야 하니까 하트가 아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네 하나, 해봐 한번 해줘야지 해보자, 해보자 오늘 빠른 퇴근을 위해서 해보자 자, 하트 하나, 둘, 셋 이런 걸로 하면 괜찮아 어, 괜찮은데? 우와 우와 넌 뭐야? 둘이 똑같네, 둘이 아, 난 한 손이야 난 두 손 아, 난 한 손이야 다른 거지 아, 무슨 손 나는지 아, 전부 다 달라야 하는 거야? 어 너무 어렵지? 우리 멤버 두 명만 뺄까요? 야, 근데 김태형이 좀 웃겼어 어떻게 하트 해, 어떻게 해 하트 그래, 그래 가자, 우리 믿지? 믿어? 믿어? 믿잖아 믿잖아 사실, 되지 믿지, 믿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우리 믿고 가자 믿는 게 아니라 야 자, 처음에 치우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달려라, 방탄 하나, 둘, 셋 아, 찐 달라, 달라 왜?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이 그게 왼발 오를발 다른 건가? 나 손이 앞으로 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 오케이, 달려라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건 피해야지 아니, 이건 피해야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거는? 차라리 옆으로 하는 거야 아니, 저는 누구 중 한 명은 다르게 할 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근데 그게 너랑 나랑 관련된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식사한 거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담당해 그래, 그래 식사한 거 한 명이 진영이 하자, 진영이 하자 진영이 나? 진영이 하자, 진영이 하자 진영이 식사한 거 담당해 진영이 제일 단순하니까 오케이, 칭찬이지? 오케이, 칭찬 오케이, 칭찬 자, 가자 자, 첫 번째 실패하셨고요 실패야? 실패야? 언제 실패했지, 우리가? 아, 최고의 멘트 아, 이거 연습 모드로 하자 이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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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동작을 외치시면 오케이 아, 도전 좋아, 도전 야, 근데 이거 성공했어도 저도 안 했어요, 멘트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가자 하트 하나, 둘, 셋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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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아니, 다 다르지, 다 다르지, 다 다르지 아, 이건 다르다 아, 하트다 아, 오케이 이거는 성공이다 너 뭐야? 하트 야, 도전 외쳐 도전 도전 아니, 도전 또 외쳐야 돼? 아, 단 한 명, 여러분, 단 한 명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오케이, 어? 좋아, 의심하지 마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어, 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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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데? 너 뭐냐? 너 뭐냐? 아니,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도와줘요, 앙팡맨 도와줘요 도와줘요, 자 도와줘요, 앙팡맨 빨리 아니 와, 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치? 지민이 그거 네 지민 씨 모였어요 우와 내가 볼 때 이거는 단어력이 아니라 움직이 대회인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성공? 네, 성공을 해 와, 이거 쉽네 아, 진짜? 진짜? 이거? 아, 이거 쉽네 야, 오늘 빨리, 오늘 6시 안에 퇴근하겠는데? 네, 꿈 보다 해 먹으나 아니, 진짜 우린 퇴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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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뭐야, 뭐야, 뭐야 태훈 어, 태훈의 게임 오, 딱인데 오, 딱이네 오오 오, V V 제이홉 다울로 V를 만들었대 와, V 와, V 내가 V야 그리고 너는 너가 V다 그럴까? 와, 너가 V다, 내가 V다 야, 이게 야, 이게 한 사람만 나오는 게 그치 내가 V다, 너가 V다 아, 다 된 거 아니야? 왜? 지민 뭐 했는데? 성공? 성공? 성공 첫 타產 또 성공 오, 착한yorsun 자, 잠깐만 아, 나 잘못 Westminster 외치 tears 아, 이거 되게 특별한 거야 RMW 신이랑 내가 Kollar o 치킨 나와라 간식 짜장면 짜장면 간식? 전신. 짜장면 먹자. 어. 자, 이거 뭐 먹자. 뭐 먹을까? 점심, 점심 때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또 단합력, 응?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짜장면. 다 다른데? 뭐 먹고 싶어? 난 솔직히 뭐 상관없어. 난 치킨. 난 그냥 알아서 둘. 아니, 제가 뽑았으니까요. 아니, 지민이 뽑았으니까 지민이 뽑았으니까. 떡볶이. 그리고 분식, 분식. 저 할랄 가이즈 어떠냐? 너가 뽑아, 네? 너가 뽑아야겠는데? 아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분식류로 가겠습니다. 네, 좋다. 왜 그러냐면 다음 게임 할 때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처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분식류로 가겠습니다. 그 긴 마리도 추가해 주세요. 자, 우리 30분 동안 이제 놀면 돼요. 네. 자, 저기 뒤에 타이머가 있는데요. 아, 진짜로? 여기 타이머가 있는데요, 여기. 자, 그러면 집으로부터. 아, 여기는 그냥 노는 거였구나. 30, 30분은 뭐예요? 야, 태형아, 이리 와라. 한 판 하자. 야,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야, 봤어. 30분 긴다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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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여기 가게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개업합니다. 예. 야, 맛있겠다, 야. 너, 어떻게 온 거냐? 그냥 열리던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이거? 아니, 이거 재밌다고. 아, 많이 누르는 거야? 네. OK. 간다, 최고 기록 어우, 실력이 많이 줄어 아! 아, 저 우승밖에 안 돼? 화난다, 화난다 남준이 화난다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아, 두 번, 두 개 동시에 야, 잘 나온다 원래 인형놀, 원래 인형놀기라면 떨어져야 되는데 두 개 동시에 먹었다 아, 손 너무 아피데? 언제 끝나냐, 이거? 뭐야, 뭐야, 초록색이 뭐야 오케이 어? 나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4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너 잘못 누르면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야, 153 대 4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나 챔피언이야. 챔피언이야. 나한테 덤벼라. 도대해봐, 정국아. 뭐? 이건 아니지, 챔피언이야. 야, 그럼 정국이 270점이야. 그래?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와, 이거 진짜 잘 뽑힌다. 그래, 이게 2년 뽑기지. 아, 대박이야. 254. 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지민아, 838점. 아이, 지민이 자세하게 글렀다. 그런 자세는 838점 나올 수 없어. 버터 갈릭 뭐야? 오, 바로 뽑히네. 뭐야? 말도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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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정서가 다른 거지? 세게 쳐야 돼. 네? 세게 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노래 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에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다. 하아! 그래! 동성벽 114? 하아! 하아! 짐이야, 더 세게! 재혁! 재혁! 오, 재혁 많이 왔네! 재혁! 재혁! 나 114점이야! 아, 남중이 봐. 깨자, 남중이 봐. 재혁! 아, 재혁! 아! 12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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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덤벼. 야, 127점을 깰 수 있는 사람 덤벼. 아, 127점. 내가, 내가 간다. 와, 땀 엄청 났어. 아, 씨. 태혁아, 나왔는데? 아, 재혁아, 뭘 같이 나오다고 느꼈다, 형님. 그대는 내 사랑 그대는 내 사랑 그대는 내 사랑 널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마칠 수 없지만 와,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마지막이라면 잊어버리면 깨끗했어. 아, 이렇게? 정국아, 다시 한번 불러줘. 나중에, 태형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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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오,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재혁 깨진다, 재혁 깨진다. 안돼, 안돼. 신촌 뚫려준다. 아, 나, 27. 아, 형. 오! 오! 형. 와, 130점 못 나오면 오지 마라. 어디 아기들이 노냐.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힘들다, 진짜. 어, 이거 뭐야, 형? 나 그거 같이 할래. 야! 들어!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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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터락에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아, 아, 아. 이별하길 잃잖아 이별하면 안 돼요 누구 empower 양감 professionals 야, 남중아, 넌 어떻게 아살로 그걸 떨어뜨리는 거 하지 마. 나가다 Coca. 아멘 아멘 야 왜 이걸 맞냐? 처음으로 안 끝났냐? 이 미니언니인지 신발들을 떠나게 지내 자 가라 태형모은 자 태형왕이 가자 내가 올 때 오늘 노래만 실컷 부를 거 같은데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 발라드 말고 따로 불러 다나 불렁기입니다 다나 불렁기 아 이거 어렵지 뭐 무슨 줄로끼? 이거 조짐이 안 좋다 내가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단합 줄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합 줄넘기 미션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줄넘기, 쌩쌩이. 이 단합 줄넘기 아시죠? 쌩쌩이. 한 번씩이라도 도전을 하셔야 하세요. 5분 안에 50번에 쌩쌩이를 하시면. 1분이어도 하겠다. 5분 안에 쌩쌩이를 일곱 명에서 한 번에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네. 너도 대박이다. 너도 나만큼 못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운동 신경을 하고 춤을 추지? 두 개, 두 개. 아니, 아니, 아니. 자, 자존심이 상한데?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못하는 사람도 하면 되잖아. 개그의 욕심을 많이 냈네. 야, 넌 좀 그렇다. 줄 길어야겠다. 자, 개수를 정하자. 낮추지 마. 자, 정했어. 하나, 하나, 셋. 아, 진짜 청하다 해야지. 셋, 다섯. 열 개. 열 개, 열 다섯, 열 다섯.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하는 거 보여주자고 우리. 화내지 말고 천천히. 빨리. 야, 우리 도전하려면 도전을 하셔야 돼. 자, 도전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가요. 자, 준비되셨나요? 5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5분 카운트 들어갈게요. 네. 부끄럽다. 어떻게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갈게요. 준비. 시작. 됐어, 오케이. 하나. 여기 나오는 거야? 한 번. 됐어, 됐어. 세 개, 세 개.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너무 가까워.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열 개. 형이 마지막으로 할래요?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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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덟 내가information 얘기했어 어이 근데 왜jon bank still 다힌 뒤야 하나, 한뒤,toi oure 하나, 둘, 셋, 넷, 하여섯, 일곱, 여덟, 일부 그리도 하나, 둘, 셋, 넷, viens или 일곱 이리 와 이영 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atto 7, 8, 9, 10, 11, 12, 13, 14, 16, 16, 17, 17, 18 이거 진정한 화합 아니야? 빨리 시간 카운트 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분업이지. 안전하게 다 되어주는다. 저는 7명을 너무 부수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나랑 진영 같은 사람이 하나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이걸 한 번만 해. 맞지? 이거 하나, 우리를 하나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야, 나는 왜 하나야. 다섯 개 다 했는데. 야,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야, 몇 시야? 오, 야. 자, 스태프들 다 저녁약습 잡아놓으세요. 알겠죠? 간식, 또 간식이야. 배 터지겄네. 물냉면 먹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간식 시켰으니까. 지금 내가 중국집 집. 네. 중국집 해요. 그러면 물냉면 거기 있지 않아? 어, 물냉면 하자. 아, 물냉면 시원한 거 땡기나라고. 중국집 하겠습니다. 중국집? 네. 저, 저 물냉면 먹은데요. 저 삼성 간짜장. 다들 메뉴 정해서 말해. 뭐, 솔직히 그냥 아무렇게 해주셔도 될 거 같아. 상관없어. 3단집이. 어, 네. 오, 15분, 15분. 야, 최근이다. 야, 약간 복층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잠깐. 농구 한 판 하고 온다. 빠바빠. 이거, 이거, 이거. 또 바빠. 어, 야, 오케이. 네, 으헤, 네. 이씨 알겠다. 이씨 알겠다. 이씨 알겠다. 야. 우리, 우리 코니션에서 한 거 해 틀어봐. 가자. 자, 마이크 체크 윤기 형 우리한테 잘 맞네? 아니야, 아니야, 한 30초 했잖아 와, 벌써 했다고? 끝난 건가? 끝났어요, 움직이는 거 끝났잖아요 아, 그럼 끝이야? 네 오케이, 잘 잡았어 아, 그래? 윤기 형 뭐 농구 했다더니 벽 아니네? 베이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You say that? It's my big friends And he got all the boys, shoot My big fat ass, got all the boys, shoot We're from all the hills, now we poppin' all the plans Bruno sang, do me wanna do my money dance, like, hey Flexin' on the ground, like, hey Take the little jump, okay, okay Now we trippin' in the business, got it back 아이씨 What do we do? Come on, do our own shit 아, 안 돼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 121, 121 하하하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아, 힘들다, 야 아, 우리 130초였는데 아, 윤기 형 뭐 그런 거 아니네 와 잠시만요, 옷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라고 땀이 흔나? 아, 야, 부르자 외토리 한 번 틀어줘 오케이 외토리 가자, 나도 외토리 슈가 형은 신기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신기록을 깨워간다, 이거 300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랩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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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랑 형, 90점이에요, 형 진! 랩 배울까봐 형, 마지막 마이크 드랍 대박이었어요 랩 배울까봐 가자 아니, 노래 꺼, 이거 마이크 드랍이야? 이거 어떻게 꺼야? 바이오 워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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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거 하자 어, 야 시간, 시간, 시간 몇 분 나왔어, 지금? 자, 여러분, 컴퓨터 나왔다 아, 끝났다 30분 되게 빠르네 어 야! 뭐, 뭐, 뭐 했는데? 어 형, 방금, 형, 여인 천하 같은데요? 어 자, 자, 다음 게임 시간이 더 났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밥이 오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녁에 가서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좋아, 빨리 뽑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야,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이박한 왜, 왜, 왜 아, 정답, 제발 하나, 둘, 셋, 한번 오픈합니다 하나, 둘, 셋 짜라란 대왕 테니스 자, 테니스하면 또 제욱이잖아 야, 우리 또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이게 와,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를 지금 테니스를 넣네? 어, 진짜 자, 대왕 테니스 뭔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왕 테니스체가 있던데? 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자, 30번 와 hundred 야, 너무 세 살살, 살살, 살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거리가 안되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은 조금 뒤 가 있고 이렇게 아니, 뒤에서 치는 건 어차피 못 쳎 못 Per5 아, 근데 어차피 테니스는 바닥을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닥이 떨어지면 안된다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그런 로 -... 테니스를 moralmmo 한번 한번 sigma 한 거 아니야? 테니스는 바운드 한번 되잖아 그렇네 저게 배드밍턴이 아니잖아 그러네, 그러네 테니스잖아, 테니스 원 바운드 인정? 네, 원 바운드 인정이야 그럼 아기나. 잡아! 자, 우리 셋은 점점 negócio? 그럼 준비했어?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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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폐지, 폐지! 하다! 하? 하? 어? 할 줄 대가? 아, 내가 잘못 안 했잖아. 아니, 너무 만지쳤어. concontes을 말하려면 다야? 그럼,? 자, 가! 제품이었지! 마지막 한 번 나왔다! 마지막이라그만 현, 형. 들어와, 들어와. 해봐, 해봐.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을 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야, 너네가 서서 한번. 마지막 한 번인가요? 야, 얘들아, 치기 전에 미 외쳐, 미. 박나마타, 박나마타, 박나마타. 아, 해. 박나마타. 자, 박나마타. 채 모아, 채 모아. 채 모아, 채 모아. 채 모아. 채 모아. 밑으로. 오, 다. 오, 다. 야, 야, 야. 나가봐. 이트로, 이트로. 아까 누가 위로 하셨네. 자, 하나, 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다 맞혀야 돼. 하나, 둘, 셋. 오, 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어디로 할 건데? 빨리 해, 빨리. 해, 해. 야, 왜 방탄을 안 해? 다음 주에 검사 안 줬는데. 야, 가자. 야, 내가 볼 때 이거 졌다, 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도전. 파이팅. 슈가. 둘. 정국. 지민. 세. 효과, 정국. 진. 다음 남준으로 갈게. 남준, 남준, 남준. 태엽, 태엽, 태엽. 추가. 정국. 도전. 지민. 정국. 정국. 포, 포. 슈가, 슈가. 슈가. 호, 포, 포. 야. 슈가. 추가. 슈가. 스킬. 세. 세. 진! 아, 너무 낮게 줬어 몇 개 했어요? 몇 개 했어요? 스무... 와, 스무... 와, 스무... 하나, 스무... 스무... 와... 스무... 아홉 개 아, 진짜로? 와... 야, 그래도 이거 가능성은 있었다 와, 진짜 아깝다 스무... 아홉 개라니, 와... 진이 형이 놓치지 않았어도 야, 누가 이 잘못해 줬잖아 아니, 이거 이 형이 잘못 줬어, 이 형이 잘못 줬어 아니, 아니, 형, 다담력, 다담력 아, 그래, 다 잘했어 자, 우리가 잘못했어, 형, 제가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그래, 그래, 제이 형 잘못으로 하자 그래, 제이 형 잘못으로 하자 자, 간식이 도착했으니까 간식! 저번 시간에는 간식 드시면서 간식 왔습니다 타임 시작할게요 뭐야? 야, 근데 나 퍼즐 만 피해서 해줘 퍼즐 만 피해서, 퍼즐 만 피해서 퍼즐, 그냥 죄송한데 부셔도 돼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 아, 어? 아, 틀이 없는 거예요? 어, 틀이야, 이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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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진짜 아깝다 와, 진짜 와, 그러니까 한 번 진짜 아깝다 딱 민간에 1,5M 2,1M 1,5M 여러분도 140을 전화해 tun 140? OK 넘겨주시길 네 저거 190까지 가야 두 번째가 코터가 바뀌는데요. 다음 코터까지 가. 좋아. 태양아, 먹고 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에게 젓가락을 주시길. 정국이 샀습니다. 내 기록을 넘어서다니. 형, 140? 태양이, 난 바로 간다. 야, 태양아. 헛떡하게 안 해. 매워?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 딱 맛있는데? 너 내 말은 안 믿잖아. 맵다 해서 너 말은 믿기가 힘들지. 태양아, 우리가 살면서 등 주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형, 카메라. 아... 아이, 아마추어네. 우리 부모님. 카메라에 등을 줘? 친구.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아미. 아미. 우와, 진짜 귀엽다. 진영 못 타네. 아, 중국집 왔다. 너무 많은데? 쟤 터져. 나 터져. 나 오늘 한번 터져볼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아! 야, 퍼즐 치워야겠다. 진영! 왜? 그, 그거 봤어요. 이걸 뺄까? 게임할 때 밥 안 먹어. 오, 남준 좋다, 남준 좋다. 야, 남준이 형. 오! 오, 남준. 오, 남준. 오, 남준. 오, 남준. 백악 게임인데? 오, 남준, 남준.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아, 이다. 으아! 오, 백악 게임이에요. 우와, 끝냈다. 아깝다, 아깝다. 그러니까 진짜 아깝다. 아, 조금만 집중했으면 너무 쓴대. 야, 형, 맛있어? 불 맛 나고 괜찮아요. 오, 감자 맛네. 뭐라고? 불 맛 나고 괜찮아. 불 맛? 야, 이거. 얘들아, 1분 남았어. 야, 이 씨, 야. 아, 아, 저거 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야, 얘들이 나쁜 거 보고 배워 그런 거, 어? 뭘 보고 배우겠냐? 와, 좀 부끄럽다. 야, 몇 점이냐? 180점. 야, 저기서 140 못 넘으면 대박 아니야? 살살, 살살. 아, 못 넘긴다. 아, 씨. 하하하하. 몇 점이야? 190점. ANDY 아, 힘들다. 3쿼터, 3쿼터. 3쿼터도 가요, 저렇게 되면? 3쿼터, 마지막. 4쿼터는요? 4쿼터 없어. 제 마지막이야. 저걸로 기록을 세우는 거야. 저게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273명. 저거 273명. 두 배야, 두 배. 잘하네. 깨박스. 아, 이제 시간 다 됐어. 아, 이거 밥은 여유롭게 먹으면 돼. 한입만 먹어도 돼요? 농구예요, 농자도. 아, 자, 한번 먹어볼까? 지금 최고 기록은 141명? 응. 이거 케이크 타. 주작 말고. 141.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거, 이거 아까 선 넣고 맞히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우리 아저씨, 우리 서로를 믿읍시다. 아, 우리 다 놔둬러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그냥 친구야, 저 친구야. 그냥 다 동시에 값은 자세로 취하는 거야. 나한테 안 맞히는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려워. 결국 안 맞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못 맞혀. 게임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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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가 안 힘드냐? 뭐야? 뭐야? 그럼, 다 삭제해야지.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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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러분들의 책임! 저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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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